플랭크 할 때 달달 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달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소금이는 되게 적극적인 개인 것 같네요 꼬리가 달린 코기를 보면 그냥 흐뭇해요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예쁘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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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친구하고 훈련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해봤죠 먹이 가지고 위로도 올려줬다가 잘했어 어렸을 때는 후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안 줄 거야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주세요 애기 때는 앉지 않아도 그냥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먹이 들고 이거를 솔쭉쭉쭉쭉쭉쭉 내렸는데 팔꿈치가 닿습니까? 엎드리지 못하면 그냥 간식 주세요 괜찮아요 다시 이러다가 또 이러면 엎드리거든 내리고 팔꿈치가 닿으면 간식 주고 이것도요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 없고요 대충 엎드리면 됩니다 옳지 지금 꼬리가 내려가 있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먹는구나 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그 행동을 유지하면서 꼬리가 저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꼬리를 흔드는 친구들은 뭔진 몰라도 빨리 간식 주세요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이해가 됐고 간식 주면 안 돼요 라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좀 잘했어 옳지 훈련 진짜 잘할 거 같아요 제가 살짝 일어날 거고요 잘 따라왔으니까 간식 하나 줄 거고요 한번 뭘 유추하나 볼까요? 유추를 못하네요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죠 예쓰 잘했다 간단하게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연습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자동차에 탈 때 도움이 됩니다 아 예뻐라 아 예뻐라 아 예뻐라 왜 어떻게 벌써 올라가지? 이거 보통 이게 꿀렁꿀렁여서 잘 못 올라가거든요 다시 이게 도구 피트니스예요 이게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큰 근육들도 있는데 조금 더 통통한 걸로 내가 해줘 볼게 이거는 무서울 걸 빠비 소금 소금빵 아닙니까? 혹시 빵이 하나 안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배에 힘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저 플랭크 코어 운동 있잖아요 이게 코어 운동이래요 코어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팔굽혀펴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운동입니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이것도 중요해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보이세요? 엉덩이 잘 봐요 앉았죠? 섰죠? 진짜 잘하네? 윤성빈인데? 지금도 꼬리가 살짝 내려갔죠? 온통 운동에 집중하는 헬스장에 가면 하나고 휴대폰 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온통 운동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다른 거 한 번 도넛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번 해볼게요 자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올라 보세요 올라오세요 헤헤헤헤 오!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 이게 약간 아까 잠깐 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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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플랭크 할 때 달달달 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달달달달달 옳지 이 친구는 근육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옳지 잘했어 사실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졌거든요 무릎으로 근데 너무 잘하면 살짝 나보는 거야 옳지 옳지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 오이 회원님 잘하셨어요 우리 소금이 이게 웰시코기치고 너무 잘해요 이거는 그냥 잘만 커도 사람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엄청 잘 클 것 같아요 이야 꼬리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웰시코기가 하트 엉덩이 있죠? 그것도 예쁘기는 한데요 꼬리가 있는 하트 엉덩이가 더 예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꼬리가 있는 코기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